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과 율법의 틀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 오직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차원이 다른 인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이자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여는 그런 주간의 첫 새벽기도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 안에 잘못 각인 뿔이 채질되어 있었던 이런 모든 상처와 또 율법의 틀 그리고 열두 가지 문제들을 이제 지나가는 이제 2020년과 함께 다 깨트리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보금의 새틀로 차원이 다른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마누엘 축복 속에서 차원이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가정, 차원이 다른 산업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택트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현장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한몸 지체를 이뤄서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가치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원교회는 온라인 예배 인원도 큰 변동이 없고 그리고 헌금에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토요일이면 항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축복기도 받는 것하고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 안 드리고 축복기도 받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축복기도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제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임만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단임 목사님께서 감사 100가지에 대한 그런 또 말씀해 주셨는데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에 대한 거 10가지라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나에게 주신 감사 적어 보시고요 또 과정에서는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송구영신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송구영신예배는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 11시 반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부터는 본부 원단 1강 또 1일 1월 1일 오전 10시 반에는 또 본부 원단 말씀 또 2강이 그것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단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먼저 응답받고 먼저 영적 로드맵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흑암을 다 꺾고 이미 승리하고 미리 승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될 우리 예원의 원단 말씀과 또 이 원단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단임 목사님이 준비 안 하신 말씀까지도 풍성하게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대 믿음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절대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절대 믿음 가운데 절대 감사하는 그런 보금치유와 24 제자영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대 보금체질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현장을 살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근본이 다른 보금 인생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적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반면에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바할세불 귀신의 힘을 빌러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6, 28절에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 끼리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마귀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원리스를 깨고 그리고 흩어지게 하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리스를 깨고 또 교회 방향 강단에 또 반감을 가지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잘 된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교회 중심 그리고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핍박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로마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제 복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원리스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주신 강단 말씀처럼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이제 살려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굿 파인더 좋은 점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탁을 감사하면서 이제 절대 복음 체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감사 체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대 감사 절대 복음 체질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 나의 힘과 인격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절대로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내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입망을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는 어떤 사역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줌으로 또 온라인 화면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미션홈을 가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자 조장들 모아놓고 이제 제자 미션홈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이제 미션홈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도와서 이제 집을 치우고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이제 현장 강단 이제 복음의 스튜디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줌으로 남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복음의 강단 말씀을 나누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을 이제 힘주고 격려하고 서로 이제 포럼 3원을 포럼 나누고 또 제가 미션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을 빼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혹시 내가 원니스를 이루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고 또 화해하시고 먼저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피스메이커 먼저 원리스메이커가 되셔서 예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이 다른 보금 인생을 살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보금 인생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이 악한 바리세인들을 보고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바로 영혼구원을 방해하는 죄 이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6, 37절에 보면 영적으로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고 그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또 정죄를 받느냐 지옥 가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순간 죄 흑암 저주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회방하는 그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힘 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서의 이 생명 살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인생 모두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졌는데도 힘들다면 이 현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에 그 불신자들은 복음도 없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제 복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힘주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음식 해 주면 맛있다고 그쵸?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서에서든 기관에서든 누가 헌신을 하고 수고했으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원교회 안에 그 부서 중에 우리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13주년 그리고 어린이 예배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저에게 이제 축사를 부탁해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힘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그것을 전도의 응답으로 연결해서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두세 명 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부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끝나고 따로 어린이들만 모아서 두세 명 놓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유 뭐 같이 드리면 되지 뭐 그 두세 명을 놓고 또 따로 예배를 뭐하러 또 드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저도 하면서 이거 과연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의구심도 어떨 땐 들고 어떨 때는 어린이들이 결석하면 한 명 놓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생명 살리는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정식 어린이 예배로 자리 잡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들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준몽님과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스템들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중직자 우리 청직이 여러분 절대로 눈앞의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복음 인생을 살고 복음의 말을 심을 때 이제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 살리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다 살리는 자여 복의 근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주셨죠 바로 퀸사이즈라는 속옷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여자 사업가 넨시 오스턴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여자를 큰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 같아도 뭐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이거보다 퀸사이즈 그럼 저라도 있고 싶겠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이제 긍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이 복음적인 수준으로 모든 인생의 여정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인마누엘의 누림 속에서 차원이 다른 영적 수준을 갖추고 이제 믿음에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이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복음치와 24제자라는 원단의 말씀으로 오늘 2020년 마지막 또 주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흘려드립니다 이제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 강단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힘을 얻어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살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파인더 그리고 먼저 원리스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 복음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인생 되는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직분 사액을 능히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독수리 날개 철라도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제 원단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예원의 모든 현장과 전성도들 랩런트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가장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청직이 또 성도 랩런트들이 위드 인만웰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며 어려운 때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예배 다 승리하며 이제 사천 말씀 운동과 본당 헌당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